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이 연이어 발생하자 경기도가 집회를 제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감염자가 나올 경우 방역비와 검진비 등 관련 비용을 교회 측에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교회 예배 과정에 집단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도내 관련 확진자가 8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성남 은혜의 강 교회에서만 5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왔고 수원생명샘교회 10명, 부천생명수교회 15명으로 잠정짓게 되고 있습니다. 성남의 경우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기도가 감염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부득이 집합 예배를 하더라도 신자들의 증세를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2m 이격거리 준수와 식사 제공 금지 등 7가지 수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경기도는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교회에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위반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부담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조 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종교 집회 개최 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재반 비용에 대한 부상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일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종교 집회 자제에 찬성했고 최근 종교 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종교인은 천주교 1%, 불교 2%, 개신교는 13%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개신교 이외의 종교의 경우 대부분 집회 중단을 결정한 상황이지만 만약 집회를 진행할 경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교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집합예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줬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될 우리가 있거나 실제 그랬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행정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소규모 모임 형태의 종교 행사도 행정명령에 포함된다며 오는 주말부터 교회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